비슷한 이름의 게이오선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게이오선은 동일본 여객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 노선의 하나이다. 도쿄도 지오다구에 있는 도쿄역과 지바현 지바시 주호구에 있는 소가역을 잇는다. 동일본 여객철도의 전신인 일본 국류철도 말기에 일부 구간이 먼저 문을 열었고 민영화 이후 두 번에 걸친 연장 끝에 1990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수도권을 운행하고 있는 제이알 노선들 중 가장 늦게 개통한 철도 노선이다. 노선 명칭은 도쿄와 지바를 잇는다 하여 붙인 것으로 노선색은 핑크색이다. 도쿄와 지바 사이에서 소부본선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도쿄 도심과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우라야스, 마쿠아리 메스, 지바 마린 스타디움 등이 있는 마쿠아리 신도시 등을 연결하며 연선의 우라야스, 후나바시, 지바 남부 주민들의 통근노선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도쿄역에서 이치카와 시오하마역, 미나미 후나바시역에서 가이인 마쿠아리역까지는 무사시노선 열차들이 같이 다니며 게이오선의 대부분의 열차들은 소가역에서 우칩보선이나 소토보선, 도간의 선방면으로 직결 운행을 하고 있다. 전 구간에서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게이오선 안에서는 주로 도쿄역, 신나라신호역, 가이인 마쿠아리역, 소가역이 시종착역이며 무사시노선의 후추홈마치역, 우치보선의 기미스역, 가즈사미나토역, 소토보선 도간의 선까지 직결 운행하는 열차들도 있다. 소토보선 도간의 선 직통열차는 중년 형태로 주편성이 가즈사이치노미아역이나 가스우라역까지, 부속편성이 도간의 선 나루토역까지 운행한다. 2013년 3월 16일에 있을 시각표 개정에 따라 쾌속열차의 정차역이 늘어나며 무사시노선 쾌속열차들은 게이오선에서 강력정차를 하게 된다. 게이오선을 경유해 소토보선으로 들어가는 와카시오, 호와, 우치보선으로 들어가는 사자나미, 로난인다. 원래 이 특급열차들은 소부쾌속선 도쿄역을 이용했으나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운행 시작으로 선로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게이오선 승강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게이오선 안에서는 가이인 마쿠아리역의 일부 열차가 정차하고 있다. 평일아침에 상행 4편, 평일저녁에 하행 2편씩 운행되고 있다. 게이오선 안에서는 시종착력인 도쿄역과 소가역 이외에 하초보리역과 신키바역에만 정차한다. 모든 열차가 우치보선, 소토보선, 도간해선과 직결 운행한다. 소토보선, 도간해선 직결 열차는 소토보선, 혼다역까지는 중년으로 운행한 뒤 혼다역에서 도간해선으로 가는 부속편성을 분리시킨다. 아침 시간대에는 반대로 혼다역에서 부속편성을 연결해 도쿄역까지 운행한다. 게이오선 및 우치보선, 소토보선 등을 달리는 게이오 쾌속이 있다. 게이오 쾌속은 평일에는 매시간 30분 간격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매시간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상행 열차는 가이인마쿠아리역에서 가이인마쿠아리 발 도쿄행 강력정차 열차와 접속한다. 하행 쾌속은 시누라야스역에서 강력정차 열차와 접속한다. 시간땅 1편씩 소토보선 가즈사이치노미아역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있으며, 소토보선 안에서는 모든 역에 정차한다. 한편, 예전에 있었던 무사신호 쾌속은 도쿄역에서 시종착하며, 하루에 시간땅 3편씩 운행되고 하였으나, 2013년 3월 16일부터 무사신호선 직결 열차들이 모두 게이오선에서 보통으로만 운행하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시간땅 4편씩 운행되고 있으며, 가이인마쿠아리 행과 소가행이 시간땅 2편씩 나뉘어 운행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의 낮 시간대에는 모든 열차가 가이인마쿠아리 시종착으로만 운행된다. 가사이린 카이코엔역, 시누라야스역, 신나라시노역, 가이인마쿠아리역, 지바미나토역에서 상위 열차의 통과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밤에는 일부 열차가 우치보선, 소토보선으로 직결 운행한다. 통근 차량의 경우 무사신호선용을 포함해 지바지사의 게이오 차량센터, 특급 차량의 경우 마쿠아리 차량센터 소속, 원래는 화물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객노선으로도 운행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